저런 속공 찬스는 양칭가 놓쳐선 안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5세호 수수가 안된 상태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체력소부가 상당히 줄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승현 잘 빼주었습니다. 러슨의 마무리 네 이승현 선수가 러슨 선수 김지환 선수가 사실 휴식이 원래 굉장히 좋은 선수였는데요. 네 상당히 부담감을 안고 경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러슨 선수의 속공 득점입니다. 네 지금 트랜지션 과정이 상당히 좋았죠. 네 저런 속공 찬스는 양칭가 놓쳐선 안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5세호 수수가 안된 상태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체력소부가 상당히 줄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승현 잘 빼주었습니다. 러슨의 마무리 네 이승현 선수가 러슨 선수의 후반은 이제 팀파울에 걸렸습니다. 김강성 러슨이 볼을 따라갔습니다. 자 1대1 돌파 스피모브 디드릭 러슨 아 네 지금 상당히 멋진 수수가 나왔죠. 네 개인기 30도 26 KCC가 조금 도망갔습니다. 지금도 속공이죠. 이대성 러슨 자 안쪽 자리잡고 있는 이승현 거친 몸싸움 러슨의 플로터가 임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네 올 시즌 이승현 선수 로슨성을 마크하고 있는 김지원 자 러슨이 스크린 걸어주러 다가왔습니다. 이대성 직접 돌파 짧게 이승현에게 높은 패스를 건넸습니다. 러슨 골이 최진수 득점 지금은 상당히 좁은 공간에서 플레이가 됐는데 4번을 맡긴 3번에 가까운 선수고 아무래도 저런 4번 수비를 했을 때 체력적인 소모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러슨의 석쇼 들어갑니다. 러슨의 석쇼 들어갑니다. 러슨의 석쇼 아 네 일단 슈팅이 좋은 선수이면 찬스 다운덤 펀드여 이대성 띄워주고 이 패스가 정확하게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김지우 선수가 한번 건드렸고요. 러슨 컷인 득점 지금도 좋은 패스죠. 이야 최진수 통해서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모습도 기대가 됩니다. 잘 손아있죠. 김강석 안 들어갔습니다. 태바웃 이 볼을 러슨이 따냈습니다. 디디리그 로슨 짧게 건네면서 최진수 최라이역 아 네 이야 최진수 선수가 오늘 잘 받아먹네요. 네 로슨 선수 이승현 선수 최진수 세 네 들어가야겠죠. 네 이대성 가운 패스 이승현이 건네줬습니다. 허일이형 앞을 가로막아주고 있는 이승현 허일이형이 베이스라인 쪽으로 이대성 자 반대편에 와있는 러슨의 석쇼 들어갑니다. 러슨의 석쇼 들어갑니다. 아 네 그런 이대성 선수의 포스터기 한 포스터 4분 남았습니다. 로슨 이승현 이승현이 직접 밀고 들어갑니다. 짧게 건네면서 최진수 플러터 안 들어갔어요. 콤백 직점 로슨 아 네 아 지금 로슨 선수의 팔로우가 상당히 좋았고 네 지금은 좀 어쩔 수가 없네요. 드라이브인 디디릭 로슨 손을 바꾸면서 오른손으로 올려놓습니다. 네 지금도 라가다 선수가 일단 자리를 주지 않는 그런 수비는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로슨이 네 그렇죠 이대성 로슨 돌팔이 시도가 있습니다. 플러터 들어갑니다. 디디릭 로슨 상당히 영미한 플레이죠. 네 네 블랍을 할 수 없게 타이밍을 뺐기 때문에 끝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승현 선수 아 이대성 선수 오늘 거의 2타임으로 뛰고 있는데요. 2점 타투 남겨놓고 이어지는 오리온의 공격 먼거니 석점포 디디릭 로슨 딥스링 디디릭 로슨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페이시씨가 오늘 만들어내는 찬스에 비하면 효능이 좋지 못하고 로슨이 바로 석점포를 터뜨리면서 이제는 스물 석점차까지 도망갔습니다. 네 지금 오리온 벤치에서도 다 웃고 있죠. 이대성 선수 본인 표현으로 어